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삼성 SDI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성 SDI를 오늘부터 좀 새롭게 촬영을 하게 되었구요 이 삼성 SDI의 주가 흐름 수급상황 모멘텀 리포트 등 여러가지 부분을 제가 전부 다 체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집중해서 한번씩 들어봐 주시구요 사실 코스닥 시장의 2차전지 관련 기업군들, 리틴 관련주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업군들이 가시적인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코스피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신고가를 못가준 두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업이냐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죠 두 기업 다 지금 다 자리를 잡아주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 SDI의 어떤 포지션을 잡아주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의 지금 주가 흐름, 차트 위치, 수급상황, 거래원의 흐름 이런 부분 전부 다 너무나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영상을 좀 편안하게 촬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삼성 SDI 들고 계신 분들 우리 저희 허빙지TV 잘 아시겠지만 저희 허빙지TV에서는 주도주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시장에서 핫하고 트렌디한 종목을 저희가 매수가 매도가를 하나씩 다 잡아 드려서 매매를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은 있으세요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은 있는데 한 번 받아보면 두 번은 꼭 받아보고 싶은 곳이 바로 저희 허빙지TV 주도주 체험입니다 저희가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위해서 좋은 종목을 많이 준비를 해왔고 오늘도 수익청산을 시켜놨으니 댓글 고정날리 링크 누르시고 무료지험 신청 누르신 다음에 삼성 SDI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 SDI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하나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까요? 우리만 모를 뿐 케파 상향 계획은 진행 중이다 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중장기 케파가 상향될 여지가 가장 높습니다 ANPC 모멘텀 연기가 되어서 당분간 케파 확대 기대감이 높은 동사에 관심을 가지시길 추천합니다 목표가는 92만원 봅니다 딱 이 정도인데 사실 제가 이제 삼성 SDI 관련 돼가지고도 이제 브리핑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삼성 SDI가 현재 R&D로 투자하고 있는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 어마어마해요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볼 때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떤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보냐면 이 R&D 비용이 얼마만큼 투자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씨앗을 잘 뿌리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의 상품을 여러분 잘 팔아요 하나의 상품을 막 잘 파는데 그걸로 매출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잘 나와요 그러나 그 기업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가 주질 않아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유럽하고 미국에 R&D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에도 R&D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 글로벌 R&D 역량을 좀 강화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센스가 있으신 분이시라고 하면 삼성 SDI가 중국 상에 R&D 센터를 설립을 했다는 것은 LFP 배터리와 충분히 관계를 가져줄 수가 있다고 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CATL에 비롯해 가지고 중국 업체들이 LFP 배터리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서 좀 빠르게 시장을 잠식을 해나가고 있는데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이런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에 주력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군들도 LFP 배터리에 개발해야 된다는 키워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R&D 비용이 충분히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R&D 비용을 쓴다고 한들 실적 자체에 타격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1분기 실적도 컨셉에 부합하고 있는 상황이고 케파 증설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보수적인 케파 증설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이제 25년 배터리 생산을 할 시에는 필요한 소재의 70%에서 80%를 확보했고 에코프로 EM과 포스코 케미칼은 25년 삼성 SDI는 양극재 색상량이 각각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추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표를 사실 보아도 삼성 SDI라는 기업의 이런 중장기 케파가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통계적인 오류일 수 있는 거고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다른 이런 이체렌드 관련 기업군들 대비해서 충분히 밸류이션 디스카운트로 받고 있는 기업은 삼성 SDI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IRA에서 가장 기대를 했었던 AMPC 관련된 내용 자체는 사실 부재를 했어요 킬로와트당 35달러가 지급이 되면 미국 내 이미 생산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실적 추정치 자체가 상향이 가능하죠 이제 어느 정도 스텔란티스의 양산에 대한 수혜는 아마 25년도 내년 내후년 정도부터 수혜를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전부 다 시간에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 자체는 살아있어요 모멘텀 자체는 살아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 이런 케파 증설에 관련된 이슈 또한 어느 정도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R&D 비용이 그만큼 많이 지출이 되어가고 있고 이렇게 위로 치고 올라가기 위한 밑작업이 좀 굉장히 잘 그려지고 있다고 해석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 SDI의 수급 포릉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모든 2000지 관련 기업군들은 지금 박스 구간을 다 뚫어주기 위해서 대부분의 신고가 거래량과 신고가 거래 대금을 동반을 해주면서 국가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삼성 SDI를 보시면 하시겠지만 최근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3월 6일 날 6% 이상 상승을 해내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북미 시장에서 배터리 쇼티지 이슈로 인해가지고 그렇다 삼성 SDI고 GM하고 배터리 동맹은 맺어서 케파 증설 전략 변화가 올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결국 IRA 이슈가 나아지고 난 뒤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이 매직 구간에 걸쳐서 오늘 은봉이 나와줬으나 양매도로 찍혀있죠? 그러나 이건 양매도가 아닙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 13,000주 이상 들어와주고 있고 실제 개인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해소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신 게 맞을 것 같아요 계좌별로 수급을 보시냐면 신안금투, 삼성, 키용, KB, NH 물량이 나와주고 있으나 전부 다 한투와 다이와 계좌로 들어가주고 있고 물량 자체가 이 개인들의 물량을 나와주고 있으나 물량의 수급이 유입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었던 미래스 창고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물량을 한 번에 가져가는 모습까지 딱 보여줬습니다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을 지금 도출해내주고 있고 굉장히 유의미했었던 75만원입니다 75만원이라는 이 가격의 밸류 구간에 지금 갭을 띄우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주며 횡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만 더 거래 올려준다 그 다음에는 충분히 80만원 돌파 구간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 체크 포인트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삼성 SDI 주주분들 제가 보기에는 2차 연지 관련 기업군들 중에서 삼성 SDI 충분히 신고가 도전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상황과 여건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겁먹으실 필요 없이 강력 홀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대략 지금은 충분히 매수의 기회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도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편안하게 삼성 SDI는 삼성 SDI로 보시고 저희가 또 2차 연지 관련 기업군들 좋은 기업군들 아직까지 상승하지 않은 기업군들 선발해가지고 주도주급 종목으로 선정해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꼭 댓글 링크 보시면 링크 누르시고 물짐 신청을 누르신 다음에 삼성 SDI 보고 왔습니다 전담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